자, 오늘의 퇴근 미션은 바로 발만대장경입니다. 어? 발만대장경?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직 발로만 바둑아를 옮기시면 되는데요. 제한시간은 100초. 발로 바둑아를 집어서 3단 뛰기를 한 후에 바구니에 정확하게 8개를 넣으면 퇴근입니다. 릴레이로 진행되니까 결국에 총합이 8이면 됩니다. 3단 뛰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서? 네. 근데 여기 발만대장에 끼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돈 밖에 없잖아. 아, 안 되겠는데? 이게 돈 밖에 없잖아. 아, 안 되겠는데? 그리고 거기서 던져야 돼. 아, 이렇게? 죄송한데 주PD님 3단 뛰기 한번 보여주시죠. 숙련된 조교가 있어서. 숙련된 조교가 어디다. 재현이가 숙련된 조교가 어디다? 저희 명심판, 유재현 심판께서. 2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심판을 해. 오, 재현이가 숙련된 조교라고? 얘를 숙련되지 않았는데? 너무, 너무 멀어. 아니, 이거 3단 뛰기 어떻게 해. 다 뜨나요?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뜨나요?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오, 뭐야? 오, 뭐야? 야, 잘한다. 잘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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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표정 봐. 저 표정이지? 오. 야, 근데 멀긴 멀다. 멀긴 멀어. 아니, 이게 자꾸 하면 쉽지는 않을 거야. 제어가 힘들어. 할 수 있어, 가보자. 이거 넣으면 바로 세건 뒤도 안 돌아보고. 여덟 개? 바로 갑니다, 집에. 야, 우리가 토탈 여덟 개야? 야, 그건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빨라야 빨리 해야 돼. 아니, 이게 떨어져서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야, 여덟 개 잡혀. 여덟 개 잡혀. 야, 여덟 개 잡았어. 야, 여덟 개 잡혀. 여덟 개 잡혀. 여덟 개. 야, 몇 개 잡았어? 야, 네가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나. 몇 개인지 봐봐요, 몇 개지. 하나. 한 번에 끊자. 오케이, 아니, 탁, 탁, 탁. 야, 안 내면 바로 나오기. 끝내버리자. 끝내버리자. 최대한 발에 땀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최대한 끈적끈적하게. 자, 갑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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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내가 눌렀어. 나 스타워치 눌렀어. 하나. 둘. 서. 우와. 악기야, 몇 개야, 몇 개야. croisая!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넘으면 돼. 야, 미쳐나? xes. 야, 내가 눌렀어. 서. 한대. Ukia, 몇 개야, 몇 개야. claro. 윤이에요, 몇 개야. 저만도 만들었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cadre어는 돼. 몇 개야? 몇 개야? 여자마자, 노점. Ninthxton으로 던져. 빨리 가! 하나! 던져! 하나! 던져! 던져! 진짜 미개야, 진짜! 하나! 4개? 1개 1개만 하면 돼! 1개 1개만 하면 돼! 1개 1개만 하면 돼! 1, 2, 멈춰! 하나, 하나! 나와! 안 빨리! 나와, 나와! 빨리 빨리! 하나, 둘, 멈춰! 둘, 멈춰! 나가! 빨리 빨리! 1개만 하면 돼! 1개만! 1개만! 아니야, 하나를 못해, 왜 하나를! 따다! 빨리 빨리! 아니야, 따다! 빨리 빨리! 따다! 빨리 빨리! 아니야, 하나를 못해, 왜 하나를! 1개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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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아, 시간이 안 돼! 아, 시간이 안 돼! 잠깐, 잠깐! 잠깐! 1개를 못 잡겠어, 1개를!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어! 야, 못하였으면 그냥 빨리 실패해! 어, 됐다! 빨리 빨리 빨리! 야, 선호! 야, 선호야! 하나, 빨리! 야, 60초, 60초! 야, 선호야! 하나, 빨리! 야, 60초, 60초! 하나, 둘, 멈춰! 야, 선호야! 야, 선호야! 선호야! 야, 선호야! 야! 야, 60초, 60초! 하나, 둘, 셋! 야! 선호야! 선호야! 선호야, 선호야! 선호야, 선호야! 선호야! 우리 유선호 있어! 이게 나야! 너무 좋아! 너무 좋다! 퇴근 미션 성공! 야, 유선호야! 야, 나 이제 형들도 이쁜다! 야, 나 이제 형들도 이쁜다!